지금까지 저희가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 안에서만 듣던 음악들을 이렇게 라이브로 듣게 되다 보니깐 여러분도 아주 즐거우실 것 같은데요. 자 그 다음 또 다시 멋진 두 곡을 이어나가 주신다고 합니다. 잠시. 자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께 먼저 연지를 빌려 드렸는데요. 지금 잠시 세팅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다 더 완벽한 공연, 대가 더 완벽한 음악을 드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두 곡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 번 우리 공연팀에 여러분 끝났어 부탁드리겠습니다.